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제안 가이드 2 제안서 기한 및 제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제출 기한을 정하구요 제출 서류는 상세하게 기술하고 문의사항이나 제출 담당자 등을 기입해서 이메일 주소도 되고 전화도 되고 핸드폰 번호도 되구요 그래서 이 제안서 기한을 언제까지 일주일이나 한달이 더 정해 놓고 서류들은 뭐 따다다 해서 10가지 20가지 회사에서 원하는 제출 서류들을 기술하고 이렇게 책임 담당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기술 담당은 누구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제한상환 받기 위해서는 1명만 정해서 할 건지 내부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